아빠, 아빠 가서 안겨도 돼. 이걸 왜 닦아줘, 암호세를. 유다야, 오늘도 아빠랑 무슨 생각해야 돼. 우와. 아빠, 아빠. 응. 여기 오지 마. 뜨거워. 절로 가.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환자예요, 환자. 아빠. 왜? 아빠, 아빠. 루다 거 없어. 루다 밥 먹었잖아. 루다야, 기재를 갈아야지. 빨리 와. 그렇지. 가서 우리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자. 응. 다 갈아입었다. 이거 사서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와. 그렇지, 거기 쓰레기 봉투에 버리고 와. 던져. 그렇지. 이거 좀 그리고 식탁에 놔줄래? 그렇지. 이리 와. 또 있어. 아직 안 끝났어. 이거 가방에 넣어놔. 저기. 의자 위에 있는 가방에 넣어놔. 거기 말고, 루다야. 어디인지 모르겠어? 엄마. 엄마는 집에 있을 거야, 바빠서. 빨빵. 빨빵 타러 가지, 우리 지금? 응. 마스크 낀 채로 손가락 빨빵.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아빠랑 단돌이 탄다, 그렇지? 빨빵. 응, 빨빵. 가서 재밌게 놀자,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알았지? 응. 트니 트니는 체육 수업이었잖아요. 오늘은 약간 이제 뭔가 경험하는, 앉아서 하는 경험하는 수업입니다. 도착했다. 응. 도착했는데, 루다 기저귀가 샜어요, 지금. 가서 빨리 기저귀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큰일났네. 가자. 기저귀 갈아야지. 루다 이거 봐, 이거 봐. 바지 젖은 거 봐, 루다야 이거. 갈아야지, 이제. 루다야. 이루다. 스파 다 서고 지했냐? insecurity. 좋겠다 루다 선생님 줬어 해봐 한번 흔들어봐 그렇지 이렇게 흔드는 거야 엄청 탐색하고 있네 모두 박수치에서 인사해요 학수쳐 뭘 누교보는 거야 루다야 출석 부른대 출석 부른대 루다 손 들어야지 고마워 잘했어 안녕 비눗방울이야 루다야 먹으려고 이루다 신기하지 루다야 지금 보니까 루다가 아직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스니틸이랑 또 다른 모습이네 새로운 친구들이라도 지금 낯설어 하는 거야? 달팽이가 세 마리가 있네 달팽이 어디고 본데 달팽이 오늘 주제가 달팽이인가 봐 달팽이로 변신해보자 뭐 먹니 근데? 열팽이로 변신해보자 고마워 달팽이 짐을 지읍시다 고마워 고마워 예전엔 찐을 지읍시다 하하 놀랐어 아까 보기엔 꼬깜고 비가 와 비 오우 네 가온이 앉혀주세요 어? 야 민다 신기한 거 같은데? 하나 둘 셋! 재밌네 이거 준비! 마지막 한 번 더 한데 마지막 자랑해! 신나게! 유후! 호흡이 호흡이! 어머 언니 안 하니까 애기한테만 간다 와 엄청 많았다 과일 나 신났다 얼른 주소 담아 뺏기기 전에 가서 먹여주고 봐 제일 먼저 먹여줬어? 우와 잘했다 줘 나 줘 반납해야 돼 빨리 줘 오빠 다른 친구들 다 줬어 주세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착해 감사합니다 가자 달팽이 보러 가자 어 들어갔다 만져봐 만져봐 겁도 없다 달팽이 잘 만진다 우와 오이고 오이고 자리에 오이고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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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물줄은 왜 이렇게 내밀고 있어 아래는 물줄 어디 갔어 루다야 뭐야 누가 그랬어 봐봐 봐봐 우와 이거 봐 만져봐 돌아 당근 당근 루다 꺼 아니야 그거 달팽이 꺼야 루다야 우와 힙샘가 보다 가자 만져보고 아이 이쁘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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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거 아니야 친구야 달팽이 친구 달팽이는 우리가 알려준 적이 없네 달팽이 친구 달팽이가 아니라 방금 이상 부위에 관심이 있어 먹고 싶어가지고 달팽이 안녕 해 안녕 이쁘다 이쁘다 해줘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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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쁘다 이쁘다 예쁘다 자 오이 먹어봐 은상 오이 좋아하지? 네 예 선생님 오이셔서 오이 하나 얻어먹었네 아니 아냐 얘가 안 떨어져있잖아 못만 져여 이쁘다 엄마가 고기 나갔다 이거봐 접시에만 관심이 있어 이 지금 Didn't touch 누대야, 달팽이 도둑이 나왔어 달팽이 도둑이 나왔어 우와 달팽이한테 이제 안녕 누대야, 달팽이한테 안녕 이거 이제 주자 오이는 안 벗겨? 오이는 안 벗길 거야? 알았어 안녕 먹어, 맛있겠네 끝났다 집에 가자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누대야, 집에 와서 엄마 먹고 낮잠 꼭 자자, 알았지? 네 응 루다 루다 일어났어? 응 응 응 응 루다 그거 신고 갈 거야? 엄마 신발 신고 갈 거야? 응 루다 신발 신게, 일로와 여기 앉아 그렇지 양말 응, 양말 양말 아니야, 신발 양말 너무 너가 자연스럽게 얘기했어 아빠도 양말인 줄 알잖아 양말 신발 우와 꼬꼬 꼬꼬 있어? 꼬꼬부터 보러 갈까? 응, 꼬꼬부터 보러 가자 여기 돌이니까 아빠 손 잡아 꼬꼬, 나 꼬꼬 그지, 루다야? 꼬꼬 응 응 멍멍 멍멍이 잠깐 구경해도 돼요? 응 멍멍이 있다, 그지? 여기서 봐, 멀리서 멍멍이 안녕 귀엽다, 그지? 여자도 헤헤헤 거리는 거야? 멍멍 멍멍이지 좀 다르게 생긴 멍멍이지? 평소에 보던 거랑 예스 가자 이게 뭐야? 뺏뺏뺏 루다 손에 든 거랑 똑같은 거야 뺏뺏뺏 하나 있잖아, 뭘 또 빼 가자 물고기 보러 왔지, 루다야? 아빠가 이거 갖고 왔어, 루다야? 짜자잔 식빵이야, 물고기 줄 거야 슝 와, 엄청 난리다, 그지? 루다, 던져봐 던져 아이고, 아이고 던져 우와, 먹었다 또 할 거야? 예스 너 이거 먹고 싶어서 침을 잃는 거 아니지? 이거 물고기 거야 자 빨리 던져 우와 대단하다, 조다야 자, 마지막 하나 줘, 물고기 물고기 먹어 우와 예쁜 잉어가 왕건이 먹는다 멍 우와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열판인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 빠빠이 어디 갈 건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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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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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깔깔 깔깔 삐약삐약 삐약 꼴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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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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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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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언니 언니 부끈 빠방 빠방 응